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남성은 윤 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는데요. 남성은 윤 씨에게 결혼하면 자신이 재산의 일부를 주고 친정집에 가게를 차려주겠다고 했고 윤 씨는 그 말을 믿고 결혼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해보니 남편은 사업가도 아니었고 20억의 자산을 소유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빚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윤 씨와 결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며 자신의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윤 씨는 결국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윤 씨는 부자 행세를 한 남편과의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유기를 맞은 30대 신혼부부의 사연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유기에 맞았습니까? 이게 참 앞부분까지는 좋았죠. 지금 이 여성이 좀 애절한 삶의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평범한 학생이었고 아버지는 사업가로 중학생 때까지는 집안이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전공하기로 결심하고 중학교 때 이미 예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 사업이 이제 허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빨리 제기하고자 주식 투자에 손을 댔는데 더 힘들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집안은 몰락이길 걸었고 어머니는 지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된 여성은 이미 20살에 학업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어찌 보면 소녀가장인 거죠. 가족 생계비 벌고 어머니 병원비 벌고 이렇게 열심히 사회생활했지만 30살이 될 때까지 계속 생계는 힘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년여 전에 한 남성이 나타나는데 20억 원을 보유한 청년 사업가, 자산가. 너무 다정하기가 이를 때 없었고 이 여성을 너무 좋아해준 거죠. 이때 모습은 뭐 귀여운 여인의 리처드 기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형편이 어려울 때 좀 자산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서로 이제 사귀어야 됐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 여성이 이 남성을 만났을 때는 아마도 이 남성이 부자인 것 때문에 끌렸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여성의 경우에는 솔직히 인생이 좀 기고하잖아요. 중학생 때부터 그것도 좀 잘 살다가 갑자기 몰락을 해서 생활전산에 뛰어들었고 10여 년 동안 본인은 솔직히 마음 편안하게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 이 남성이 나타나서 말을 상당히 다정하게 했고요. 선물도 굉장히 많이 사주고 집도 부유하다고 하니까 이 남성에게 여러 가지 의지가 되고 좀 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 남성이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한편으로는 남성이 좋기는 하지만 자신 형편 자체가 결혼할 만한 형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머니도 편찮으시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좀 약간 주저하니까 남성이 먼저 나랑 결혼하면 내가 우리 집 재산은 좀 일부러 너희 집에 주겠다.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장사할 수 있도록 가게도 차려주겠다. 하면서 실제로 이 여성을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라고 하면서 가서 상가를 보여줍니다. 여성이 조금 이렇게 믿어도 될까 반신반의하면서 부모님까지 만나게 됐는데 살고 있는 부모님 집도 굉장히 크고 정말 잘 사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실은 이 아내는 이 남편의 돈을 받다라기보다는 돈도 받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본인이 하시네요. 그래서 아마 사랑도 했지만 결혼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남성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금전적인, 재산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가족에다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함께 보살피겠다라는 말에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편안하게 행복한 가정의 일원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보통이 사람의 생각 아닐까요? 상당히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타났고 또 그것을 사랑도 해주고 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된다고 하니까 같이 결혼도 하게 된 거였는데 막상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의 얘기가 뭔가 의심스러웠는데 하나하나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이 아내는 일단 결혼 전에 직장도 그만뒀어요. 직장 그만두는 부자하고 결혼을 하니까 일단 직장도 그만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원래 아내한테 돈도 좀 주기로 했잖아요. 증여 약속도 안 지켜요. 그다음에 친정집에 가게 차려준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지켜요. 심지어는 생활비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아내는 직장 생활하면서 벌어둔 돈으로 가게를 꾸려갈 입장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한 6개월 걸렸어요. 남편이 여태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 알고 보니까 남편은 사업가도 아니었고 20억 재산은 고사하고 카드빚만 드글드글 했고요. 그다음에 남편이 신혼집이라고 마련해 준 집과 시부모님 집에 가니까 화려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집은 전부 다 월세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거짓말 용인하고 살 수 없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편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해서 아내를 놓치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다. 나의 진정성을 알아달라. 이게 진정성이 여기에 통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내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돈보다도 약간 배신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아까 자신의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했는데 여성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 집이 힘드니까 나는 결혼을 못하겠어라고 여성의 진정성을 보였을 때 이 남성이 나도 사실 힘들어라고 정말 진정성을 보였더라면 여성이 결혼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아내의 진정성을 내가 돈 많으니까 줄게라고 거짓한 거거든요. 여성은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기구한가 이런 생각도 아마 들었을 거고요. 일단 첫 번째, 부자 행세를 한 남편에게 속아서 한 결혼이 혼인 취소가 될까요? 이고요. 두 번째는 남편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이 내용만으로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결혼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약간의 뭐라고 할까 과장해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러면 거짓말로 보고 그러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것이냐 이와 같은 경우와 지금 이번 사례를 비교해서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원래 뭐 결혼하기 전에 당신의 첫사랑 이런 거 대부분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거짓말들은 그냥 애교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제 이게 혼인 취소가 되느냐 관련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나 이것 때문에 결혼했어 정도가 돼야 돼요. 내가 결혼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거짓말한 거.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보니까 알고 봤더니 아이가 있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결혼을 해보니까 과거 이혼한 경력을 나한테 얘기 안 했네? 결혼을 했는데 옛날에 보니까 불치병에 걸려있는 사람이네? 이런 것들은 내가 그걸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만한 사유들. 그러네요. 아니면 그걸 알고 감수하는 건 별개 문제인 거고요. 그런 정도가 돼야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사유가 과연 그게 인정이 될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여자 입장일 수 있잖아요. 아내 입장 혹은 남편 입장일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꼭 가치를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가치를 둘 수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근본적인 부분부터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칙을 검토해야 구체적인 그런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일단 이혼 사유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혼인 취소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해요. 실제로 대법원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엄격하게 제한해서 해석해야 된다. 인정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혼인 취소는 인정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특히 이번 사례처럼 혼인 취소가 문제되는 것 중에 많은 경우가 사기거든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서 혼인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게 속았다고 해서 다 혼인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우 좁습니다. 혼인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약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진 약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를 의원으로 혼인 취소를 하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기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 내력, 직업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기망, 거짓말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또 예외가 더 흥미롭습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좀 위법한 수단을 써서 속인 경우에는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재산 상황을 좀 부풀리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거짓말해가지고 얼마 있어? 얼마 있어? 이게 아니라 등기부등본 있죠. 그리고 보여주면서 등기부등본을 허위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잠깐 누가 돈을 빌려가지고 계좌 잔고를 넣은 다음에 그거 보여주고 다시 또 갚는다든지 이런 좀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재산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혼인 취소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최근에 하지만 최근에 좀 더 제한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례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요. 아내가 강간을 당한 거예요. 13세 때. 그래서 출산까지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결혼한 남편이 혼인 취소를 해야 된다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졌어요. 이거는 13세 때 강간당해서 임신하고 출산했던 사실을 말 안 했다 하더라도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금전적인 부분, 재산적인 부분은 더더욱 엄격하게 재란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혼 사유는 충분히 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혼인은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혼인 취소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돈의 20억 자산가라고 하는 것 자체를 속였는데 그럼 이것이 혼인 취소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핵심이거든요. 일단 이번 사안은 저는 100%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손수호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산관계를 다소 허위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집에 돈 많아. 내가 한 20억 있거든. 애 그친 게 아니라 상가까지 데려갔죠. 이거 내 상가야. 나중에 시댁 이거 다 해줄게. 그리고 이 여성이 살아왔던 환경을 봐야 돼요. 굉장히 어렵게 지난하기 10년을 살면서 나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물론 아까 장현 교수님 말이 재산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결혼을 결심할 때 가장 주된 이유가 어찌 보면 남편의 재력이었어요. 이 사안에서는. 그리고 그 사안의 재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속였습니다. 이 사안은. 상가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물론 혼인 취소를 그냥 아무 때나 해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이 정도의 적극적인 사유를 기초로 해서 속여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지금 아내는 직장 그만뒀다가 아내가 동걸어서 이걸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면 혼인을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를 속인 것이라면 저는 이거는 충분히 혼인 취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의도성을 가지고 남편이 혼인에 있어서 속였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봤을 때 혼인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